현재 뉴스토픽 1위가 바로 동천동 전처살이 사건인데 이게 전처라는 단어가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쉬운 단어예요. 저는 전부인 할 때 전이고 처는 아내 처예요. 쉽게 말해서 전부인을 뜻해요. 이혼한 전부인. 이 전부인을 40대 남성이 살해했어요. 지금 이 사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데 이 사건 일단 살인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죄질이에요. 무거운 죄질이고 이 사람이 살해한 뒤에 도주를 했어요. 이제 그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현재 잡히고 나서 어떤 심정인지 최후 진술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해자인 아이 엄마한테 미안하고 아이들 역시 평생 살아가면서 가슴에 주온 글씨처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상황이라며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지만 죄값은 받아야 한다고 약간 지금 반성한 기미가 보이죠. 사실 이게 진심이 잘 저는 글쎄요. 이게 진심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왜 받았냐. 사실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죄질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살인한 것 내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냐고 하면 구체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교화 가능성이 좀 없다고 판단이 됐어요. 교화 가능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형벌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냐. 다시 범죄를 안 저지르고 정상인처럼 사회에 적용해서 살 수 있냐. 이거를 판단하는 건데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했어요. 검찰 측에서.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인이죠. 살인이라는 죄가 굉장히 무거운 죄질이에요 사실. 그래서 현재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엄한 벌을 주셔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으면 그 길을 택하겠다. 라고 현재 말을 했다고 해요. 사실 근데 늦었죠. 살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살인을 갑작스럽게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이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그 과정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그 친척과 그 가족들이 굉장히 굉장히 정신적 물리적으로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정말 이게 지금 반성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수위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